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에요. 오늘은 물 담을 수 있는 통을 만들거에요. 준비물을 우선 알려드릴게요. 우선 이런 통을 준비해야 되구요. 많은 세군데로 나눠져있거나 두군데로 나눠져있는 통같은게 좋을거에요. 그리고 풀, 가위, 포장지가 필요해요. 네 이제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. 첫번째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이 있죠? 그럼 이걸 빼내시고 음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포장지로 여기를 예쁘게 포장해요. 여기를 증명을 하고 여기를 예쁘게 감싸주면 포장이 되겠죠? 포장같이 예쁘게 네 너기에 이거를 또 풀을 너기에 칠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봤으니까 풀을 너기다가 슈욱 칠하세요. 여기다가 풀을 칠했으면 다 네 이제 풀 뚜껑을 닫아야겠죠? 그 다음에 포장지 여기 붙여주시면 되요. 티비야 포장지 뭐? 너도